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릭터 어셋을 이용해서 각진 폴리곤 캐릭터로 변형되는 튜토리얼을 간단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믹사모에서 어셋을 다운받으려고 하고요. 저는 힙합 캐릭터를 이용해서 힙합춤을 추는 루핑 동작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24프레임으로 해서 다운 을 받도록 할게요. 다운받은 파일을 불러오면 하이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알렘빅으로 모델만 내보내려고 합니다. 다운받은 기존 파일은 그냥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했던 알렘빅 파일 다시 불러왔구요. 불러온 알렘빅 파일에 리듀스 옵션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상태로 해서 적용을 할게요. 리듀스는 기존에 갖고 있는 폴리곤의 와이어 프레임의 구조를 바꿔주는 건데 속성창에서 폴리 리듀스 메뉴에서요. 값을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높여주면 면수가 적어지구요. 낮춰주면 다시 많아지고요. 그리고 프리서브 커드 수치를 낮추면 면의 구조가 트라이앵글 구조로 바뀌게 되구요. 샤프니스 같은 경우는 올려주면 더 좀 각진 형태로 변형을 시켜줍니다. 이 폴리곤의 양이나 형태를 변형시키면서 모션 그래픽처럼 만들어 보려고 하구요. 동작이 루핑 동작이어서 기존에 53프레임까지 돼있는 동작이 두번 반복되게 106프레임으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은 역시 반복되어야 되니까 알렘빅에서 사이클 타입을 루프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되면 두번 반복해서 춤동작을 반복하구요. 리듀스를 적용하면은 이 히스토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좀 무겁긴 합니다. 면의 양이 바뀌는 식으로 모션을 잡으려고 해서 퍼센테이지랑 샤프니스의 키프레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에 맞춰서 발을 뻗는 순간에 면이 늘어났다가 그 다음 동작이 또 연결될 때 면이 줄어들었다 하는 반복되는 구간을 만들거구요. 이 타이밍에서 면의 수를 다시 늘려줬다가요. 면의 수를 늘리면서 샤프니스도 좀 낮춰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프 에디터를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할게요. 이 위치까지 폴리곤 수를 유지하다가 다음 동작에 들어갈 때 적은 양의 폴리곤 수로 다시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존의 앞에 키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할게요. 그러면 적은 양의 폴리곤 수에서 춤을 추다가 양이 늘어나고 다시 또 동작을 이어갈 때 양이 줄어들고 하는 식으로 반복되는 모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만으로는 조금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재미호소를 추가하려고 하고요. 마시를 이용해 가지고 구가 버텍스에 붙어 있으면서 선이 연결되어 있는 식의 효과를 주려고 하고요. 인풋 메쉬에 기존 이 댄스 모델링을 적용을 하고요. 메소드는 랜덤 버텍스로 바꾸고요. 플로드 메쉬를 적용해서 모든 버텍스에 구가 적용되도록 하고요. 트레일스 모드를 추가해서 구들 사이에 선이 이렇게 랜덤하게 적용되게 할 건데요. 트레일 모드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해서 선들이 이렇게 구와 구 사이에 연결되게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수도 좀 올려서 더 많은 선들끼리 연결되게 바꾸고요. 트레일 스케일 같은 경우는 낮추기 전에 이게 기존 트레일의 형태는 그냥 단면으로 되어 있어서 프로파일 커브에다가 서클 커브를 하나 적용해서 기둥 같은 선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은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트레일 스케일을 많이 낮춰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요. 이것만으로도 뭔가 조금 재밌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잠깐 꺼놨던 댄서 모델링을 다시 켜주고요. 이제는 렌더를 한번 걸어보려고 해서 일단 바닥 면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좀 심플하게 하려고 하고요. 모든 오브젝트에 같은 재질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저는 사이키델릭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조금 표현하려고 해서 반사가 심한 재질로 만들려고 하고요. 이제 환경을 통해서 반사로서 느낌을 주려고 하고요. 앙놀드 탭에서 스카이돔 라이트를 설치를 하고요. 엔더링 걸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단 반사가 들어가죠. 카메라를 좀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 구에 재질을 적용함으로써 알록달록한 느낌을 주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느낌에서 라이트의 컬러에 노이즈 텍스처를 적용을 하고요. 수치를 미리 좀 세팅을 해봤었던 수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효과를 적용할 게 이펙트 쪽에 컬러 리맵이라는 효과를 적용할 거고요. 이게 뜻하는 것은 어두운 부분에서 밝은 부분에 색깔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부분은 빨간색으로 하면 빨간색이 적용되고요. 밝은 부분은 또 지정해 준 색깔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밸류 값에 맞춰서 각 위치에다 컬러를 지정해 주면 좀 많이 알록달록한 컬러가 되죠. 그러면 이게 반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미래적인 느낌이 나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휴 노이즈를 추가로 좀 적용해서 이 텍스처의 느낌이 좀 이렇게 물결치고 독특한 느낌이 나게 네 환경을 보면 이런 느낌으로 텍스처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각진 부분이 반사가 되면서 재밌는 느낌이 표현되게 될 거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라이트에 약간의 움직임을 줌으로써 이 반사의 느낌이 계속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한 예제를 표현을 해봤고요. 해보시면서 또 본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예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